무서워졌어 어마이갓 어...해는 떠서 너무 좋은데 배도 고프고 카게 카게 올라갈 수 있어 우리 힘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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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처음 29미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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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입니다 로블록스 재미난 게임을 찾아서 새로운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마운틴 마나... 마나슬루? 라는 게임이고요 아직 베타 스테이지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설명란에다 제가 링크는 걸어드릴거에요 오... 매우 어렵다네요 제가 마운틴 만사그에 온걸 활용해 네팔에 있는 산이에요 8163m 까지 올라갈 수 있는거에요 산소탱크가 필요해 25,000m를 넘어가면 산소통이 필요하대요 오... 4개의 캠프가 있는데 식량을 얻을 수 있고 물도 채울 수 있고 산소도 채울 수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기회를 꼭 찾아가고 기어 찾아가는거 꼭 되게 중요해요 여기 조인하면 공짜로 프레쉬라이스를 준대요 저는 그냥 해볼거에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길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기후가 계속 바뀔거에요 올라갈수록 기후가 어려워질거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배고픔 옥시즌 덜스티 산소 배고픔이에요 목마름 혹시 저게 산이야? 저 하얀게? 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메일 업데이트 해준대요 그래서 소셜링크 아까 그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거야 요거 요거 가서 가입하시면 메일 업데이트 되는 상황 볼 수 있대요 자...보면 워너바럴 물병 레이디오 레이션 이거 밥이에요 물 먹고 레츠고 고고고 자 우리의 목표는 저기에요 너무 멀어 보이는데 Weird 오 무슨 상공학실 저쪽에 산꼭대기야 가능한거야 가능한거야 와 multicultural 고맙다 Wisdom 계속 이 모습만 보고 계실 거에요 산을 올라간 저기까지 올라가면서 와 다리 다 너무 이쁜데 이렇게 사진찍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해 배고파 죽을지도 몰라 두번째 베이스캠프 찾아야 될것같아 우와 door 장난 아닌데 해 뜨고 있어 이렇게 이쁠지가 다리가 쥐쥐..다리 아퍼? 다리를 질질 끌고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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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흘러 흘러 딱 떨어지면 딱 죽는 각이야 오케이 만살라 내셔널 파크 캠프 1 왔습니다 야 너 비켜줄래? 야 이제 나를 밀어서 떨어트리려고 그래 먹을 거 먹을 거 그렇지 여기 있지 물과 배고픔을 한 번씩 더 채우고 여기를 좀 둘러보고 점프를 못하니까 진짜 답답하네 우와 경치가 진짜 멋있다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끝인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일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일로 피켜 친구 난 일로 가보겠어 어 갈 데가 없는데 오 조심히 떨어지면 죽을 거야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 여긴 못 갈 것 같은데 일로 어 희한하게 내려가네 내려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나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 갈 수 있겠어? 오쒸 오쒸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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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게임하는 동안 내내 제 뒷모습만 보게 될 거야라고 농담이었는데 진짜 거 같아 어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였잖아 여기 안 돼? 같이 가보자 여기 가고 싶어 너 죽는 소리 났어 저 친구 떨어져 죽은 것 같아 오케이 깨 왔어 깨 왔어 우와 우와 나 이 산이 진짜 있는지 검색 한 번 해보겠다 여기 안 되겠어 위험해서 떨어져서 여기 뭐해 돌려가자 좀 완만한 대로 아 죽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 노 안 돼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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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쳤어 오쒸 이게 아무래도 라펠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오쒸 내가 아니면 오쒸 내가 아니면 오쒸 오쒸 아 이거 뭐야 아무래도 길을 잘못 선택했나봐 오쒸 다 죽어고 있어 하하하 이왕 이렇게 죽을걸 경치나 보고 죽자 아냐 여기는 잘못 온 것 같아 떨어지면 죽는 다리 저기 미치고 있어 무리에 무서워졌어 오오 오오 오머iod 오오오 어우 해는 떠서 너무 좋은데 배도 고프고 어우 카게 카게 올라갈 수 있어 우리 힘내 음 안되겠어요 120? 괜찮은데? 그래 가이드를 가이드가 있거든 가이드가기 오케이 들어왔어 뭐할까 가방은 똑같네 맵이 있어 스톰 워닝이야 지금 스톰 도 있어 도대체 누구 키에 맞추는 거야 이거 점프도 안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거 레이션 하나 더 주는 것 같아 이게 저의 뿐이야 일단 이걸 가지고 여기서 가서 또 채울 수 있나 레이션은 안 돼 레이션 하나 더 주는 게 끝이야 두 개잖아 어쨌든 똑같잖아 다른 게 없네 가방도 똑같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나 안 들어왔거든 나 밀지마 이거 밀린다 아까 그래서 누가 나 밀려고 그랬나봐 저기서 황금 먹고 가자 올라가자 나 게임패스 샀어? 이거 빠른 거 맞아? 얘는 가방 진짜 멋있다 얘는 뭐야 너는 다 전맘만한 준비를 하고 가는데 이거 완전 다 전맘만한 준비를 하고 가는데 다 전맘만한 준비를 하고 가는데 탑 마운터너였다 빠밤 와 너희 진짜 멋있다 아슈라 6448 어쩜 저렇게 멋있지 쟤네들 얘네 다 있어 장비 오 완전 전문가봐 오 오 오 오 오 진짜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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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왜 이러지마 오케이 좋아서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 행운이야 늦지 않게 따라가자 아 쟤 진짜 빠르다 뭘 비빗거려 너도 빨리 달려 우와 없어졌어 바싹 쫓아가야겠어 쟤는 왜이렇게 빠른거지 근데? 어떻게 더 빠르지? 더 좋은 뭐가 있나? 와우 멋있다 와 오로라가 봐 오로라 장난아니야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기분이 개운해진다 농담으로 진짜로 쟤네 이상한 길으로 가고 있어 여기 아까 왔던데다 오케이 레드 X, Y, Z 같이 가 쟤네 나랑 뛰는 폼이 달라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느낌이 쟤 벌써 저기가 진짜 빨갛네 장난 아니다 오오 자 열심히 차갑니다 이거 놓치면 기회가 없어 자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자꾸 이상한게 왜 자꾸 옆으로 가는거야 그러지마 오오 자 우리도 와서 물 채우고 자 저 친구들 나오기 전에 자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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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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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간다 또 간다 헬스 채우고 쫓아가자 뭐 봤어 쟤네 들고갔어 저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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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절요의 찬스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쟤네 전문가라고 다 따라가 다 따라가 왜 다 따라와 쟤 뭔가 알고 하는 놈들이 나타났어 다 따라가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오우 안 돼 우리 올라갈 수 있어 와 이게 진짜 스킬이 필요해 집중력하고 오우 이거 뭐 쟤네가 훨씬 빠르잖아 쟤네는 뭔가 스킬이 있는거야 오우 오우 여기까지는 아까 왔던 데잖아 오우 쟤네가 확실히 더 빠르다 확실히 확실히 이게 잘하는 사람 차이가 나나봐 오예 오예 오케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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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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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맞춰야 돼 어디 갔어 아 여기 맞지 아싸 자 배고픔하고 물 확인하고 오케이 오 안 보여 없어졌어 오우 오우 역전할 수 있었는데 오우 자 자 오케이 거기 기다려 나도 같이 가 일정하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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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오우 그녀는 널 받아두고 오우 오우 그녀는 널 받아둔다 그녀는 널 받아두고 이 곳으로 오우 오! 나 팔 꼈어. 오케이.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해봐야 할 것 같아. 이게 오! 이거 희한하네.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해요. 이거 봐. 오! 오! 와우! 멋있다. 와우! 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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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것 봐. 우와! 장난 아니야. 또 사다리. 역시 정답은 사다리였나봐. 우리는 사다리를 찾아다녀야 해. 근데 사다리 올라가는게 쉽지가 않아. 이거 봐. 센터 잘 잡아야 해. 오케이. 떨어지면 죽는다. 잘못 떨어지면 죽는다. 사다리 사다리 죽는다. 하... 목말라. 먼저 가. 먼저 가. 너희도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할걸? 왜냐면... 얘네도 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가야될거야. 막무가내로 나를... 내치지 못할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직접 가야되니까... 올라가자. 좋은 기회야. 실수하지 말자.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 게임. 우와... 우와... 장난아니야. 나 머리 닿을 것 같아. 다는 것 같아. 친구 어디갔지? 쟤 진짜 빠르던데... 오우... 떨어져... 죽었나... 떨어져... 오우... 눈부셔... 오우... 우와... 네 친구 나누고 나만 와서... 참 실망했지? 어쩜 좋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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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 밥 먹자. 밥 먹자. 오케이. 오우... 올라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셋이 한 팀이 된거지. 오케이. 물도 채우고. 왓? 어디서 어떻게 갔어? 어떻게 올라간거야 여기? 오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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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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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얘네 진짜 감사해... 우와 장난 아니야. 재밌게 말해봐.. 여기 랜턴도 있어. 완전 대박... 2 다 랜턴 있어... 대박...! 나 완전 양옆에서 호위받고 있어. 호위받고 있어. 나의 무사들이여. 나에게 길을 일러주라. 아싸 대박. 어디였어? 이러면 안 된다. 난 나를 쫓아가야 한다. 얘네 진짜 황당하겠다. 난 누군지 몰라 얘네. 거기서 거기서 랜턴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안 보이니까. 떨어져 죽는거지 뭐 그러다. 안돼 안돼. 뭐야. 나 모자 꼈어. 어디로 갔지? 이리로 간 것 같은데? 너 나 못가. 빨리 가. 내 친구 여깄어. 가만 가만 가만. 얘네 진짜 황당하겠다. 아니. 오케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렇지. 야 나 너무 배고파. 큰일 났는데? 이러다 죽는거 아니야? 나 이거 서플라이 하나 먹어야겠어. 나 이거 서플라이 하나 먹어야겠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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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스톰 워닝. 스톰이 오고 있대. 와 이런. 쟤가 있어도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오후. 와 이 게임 대박이다. 일로 갔네? 나 놓쳤어. 어. 오케이. 야 니 친구는 어떻게 해? 니 친구 안 온다. 니 친구 안 온다. 야 같이 가. 아주라. 아주라. 아주라 같이 가. 아주라 떨어졌나 봐. 욕 이번엔 여기 wells 옥시즌. 구hour adopted. peine 속도 안 돼.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야되 쫓아가야되 30 어디갔어? 나 안 들어왔어 빨리 가자 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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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가게 우리 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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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졌어 먼저 갔나? 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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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움직임이 달라 쟤는 이렇게 이렇게 가 쉐이크를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이게 내가 여기에 맞는 액션이 있나봐 애니메이션 액션이 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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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나 갑자기 외로워졌어 갈 길 잃은 것 같아 이거 봐 와 한번 놓쳤더니 갈 길 잃어버린 것 같아 오 오 그래도 이상하게 잘 가고 있었나 길은 여러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일로 가보자 완전 행운이다 완전 행운 이거 찾아서 길이 맞으면 완전 행운이야 아 아주라랑은 놓쳤네 아주라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혼자 가니까 둘이 가다가 혼자 가니까 외로워 오 난 계속 이쪽으로 가겠어 어 저기 아주라야? 아주라 아주라 기다려 같이 가자 너 외롭잖아 오 텐드사 또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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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훨씬 나보다 빨라 신기하게 움직임 자체가 더 빨라 오 여긴 또 무슨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놨대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오예 한글로 이렇게 여기 가면 안되잖아 어 야 일어나 이게 뭐야 짓이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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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픔 옥시즌 앤 떨스티 오케이 나츠고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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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받아준 것 같아 나 고마워 아주라 너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오케이 올라갈 수 있어 와 쟨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근데 응 오 아주라 어디로 갔어 일로 갔어? 일로 못 가잖아 일로 갔네 아주라 저기 있다 기다려 아주라가 기다려주고 있어 사실 고마운 친구 하 뽀뽀해주고 싶군 아 역시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는게 좋은거야 이거 진짜 진짜 산행이랑 느낌이 비슷하네 물론 혼자 가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데는 같이 가줘야지 누군가 아 나 혼자 생각하고 있어 아주라 또 내가 있어서 좋은거야 오케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게 언제적 노래야 아주라 나 잘 따라가고 있어 아주라 와 난 내가 이걸 하면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올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 한두번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왜 이러면 물 좀 마시고 와 여기 어떻게 올라온가 오케이 땡큐 기다려주고 있어 오 봤어요 무빙 이렇게 싹 가는거 오 등산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건 쟤는 어떻게 알고 저렇게 가는거지 근데 어 어 막 알고 갔더니 막 아까 그 리더보드 그 자라 한사람 거기 일대원에 아니야 뭐 어쩜 저렇게 잘 알고 가지 난 지금 목말라서 막 입이 빠삭빼삭 마르는데 물도 먹으러 못가고 지금 쟤만 따라가고 있는거에요 침이 말라 죽겠어 아직 입술 근처에 하얀거 끼겠어 이래다 웬일로 내려갔다 가네 이걸 어떻게 알고 가냐고 오 와 이거 완전 신세계야 신세계 로블록스 게임 신세계 오 오 떨어지만 안 돼 떨어지만 안 돼 떨어지만 안 돼 오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마 떨어지마 오 오케이 오 오 고마워 지라 자 먹고 먹고 자 자 먹고 먹고 내가 너무 이렇게 해서 오 오오오오오오 오 오 장난 아님 장난 아님 오 오 오예 이 쾌감이 있어요 이거 이거 재밌어 진짜 꼭 해봐요 이거 재밌어 재밌고 어려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혹시라도 이거 해보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아줘요 내가 박수 쳐줄게 진짜 이거 혼자 내가 나 저 아주라 못 만났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장담하는데 물 먹고 이거 봐 나 지금 해 뜨는 거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어 이게 지금 며칠째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어 내가 보기엔 쟤랑 나랑이의 차이는 아 쟤는 가방도 엄청 좋은 거 맺잖아 이거 봐 이거 뭐지 장비를 판다는 건 못 봤는데 그리고 아까 얘 따라오던 친구는 장비 되게 좋은 거 쟤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 입고서 왔는데 이거 뭐 진짜 쟤 장난 아님 와 난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 장담해 진짜 나 혼자 있으면 이거 못 왔어 이거 패턴이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오 움직임 잘 보고 따라가야 돼 오 오 오케이 스톰 워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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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 오 오 오 오 마이큰니스 워워워워 워워워 이거 스톰 오면 어딘지 모르면 못찾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야 근데 나 밥 한번 사 먹어야겠는데 뭐 아주 저기 있는데 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거야 저기 우워 텐트가 안보여 나 밥 사 먹어야 돼 아주라 웨이트 웨이트 잠깐만 나 밥 한번 오 야 얼었어 오 오 라패 썼어 근데 잠깐만 소플라이즈 오 왜 얼었지 나 옷이 없어서 그런가 오 오 나 왜 얼었지 갑자기 오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사실 옥시즌이 모잘라 우와 갈 때까지 가보는거야 절대 포기란 없어 날 죽이시든지 난 포기란 안하오 옥시즌이 없으면 어떡하지 옥시즌 사야되나 오우씨 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여기서 죽은거잖아 여기 떨어졌잖아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안보여 가야되는데가 안보여 아까 저기서 올라갔어야 됐나 여긴 끝이 없어 여긴 끝이 없어 여기로 올라가자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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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즌 썰시티 잠깐만 기다려 갈 수 있는데까지 가보고 텐트를 기다리고 있어 오우 진짜 기분이 길 잃은 기분이에요 갈 수 있어 딴건 몰라도 옥시즌은 다 떨어질 때 되면 내가 그렇게 많이 헤맨건 아니여서 찾을 수 있을거야 분명히 난 믿어 발자국 있는거 같다 올라갈 수 있는거 봐 오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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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인거 같은데 옥시즌 사야될거 같아 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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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없어 아 물 없어 오우 오우 아 아주라 생명의 은인 아주라 보고싶다 보고싶다 아주라 더 올라가야될거 같지않아 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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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아주라 여기 있다 아주라 저희라 아주라 già 아주들이 s 의 ט 으아 어? 왜? 왜? 나 왜 죽어? 덜스티! 덜스티였때메, 덜스티였때메 그랬나봐 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 게임 대단하네요 이 게임 대단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우 어우 너무 집중했네 어우 자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재미난 게임을 찾아서 를 해왔습니다 이 게임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팍팍 쳐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지금까지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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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바이 백분 이 게임 저 제게 로블록스건 한글자막 by 한효정